네 안녕하세요 한국가유 방송 송출시스템 지금이 벌써 7회째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정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죠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든데 오늘 한국가유 방송에서 이렇게 또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조금만 더 참고 우리 조금만 더 극복하고 코로나 물러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낭낭예술단의 오영애 단장님 오 고영애 단장님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단장님 이름이 고영애 단장님 왜? 네 분이 나오셔서 멋진 부채춤 우리 한국이라면 부채춤 빼놓을 수 없죠 부채춤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분이 고영애 단장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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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